그 어떤 지도에도 나와있지 않은 신기하지만 사람들이 모르는 재미있는 세상, 꾸러기 마을이 있어요. 여기는 화글화글 꾸러기 마을 사람들은 모르는 신비한 세상, 신나는 눈, 재미만을 가루껴고 화글화글 꾸러기 화글화글 꾸러기 마을 잠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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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들아. 얘들아, 어디서 자꾸 썩은 냄새가 나는 것 같지 않니? 어디서 나는 거지? 어, 여기. 으악! 으악! 누가, 누가 꽃을 물범벅으로 만들어 놨어. 어디, 어디, 어디. 어디, 어디. 아, 뿌리까지 다 썩었잖아, 이거. 도대체 누구 짓이야? 어, 어벙이. 어벙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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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지금 뭐 하는 거야? 어, 지금은 꽃들의 간식 시간이야. 꽃들도 이 어벙이처럼 아침, 점심, 저녁 그리고 중간중간에 간식으로 내가 물 줬다. 나, 똑똑하지? 뭐야? 똑똑하니? 뭐가 똑똑해? 정말? 이러니까 꽃한테 물을 하도 많이 주니까 뿌리가 다 썩어버렸잖아. 어떡해. 정말? 그래.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물을 뿌려. 야, 그만 그만. 얘들아, 얘들아. 화낸다고 자꾸 화를 내면 더 화가 나는 법이야. 그러니까. 천재야, 준비됐지? 준비됐지? 음악 주세요. 친구들, 우리 춤 재미있죠? 그래요. 다같이 속상한 일은 싹 잊어버리고요. 우리 즐겁게 지내자고요. 네. 좋아, 좋아. 그러면 우리 모두 꽃밭 다시 만들러 가자. 가자. 잠깐, 잠깐, 잠깐. 어? 야야야야야 너 왜 울어? 아 맞다 나도 미남이랑 천재처럼 해봐야지 예예예 너 나 잘 봐 잘 봐 저기요 아까 그 음악이요 저도 주세요 그거 야 따라해봐 따라해봐 지리찍어 어 따라해봐 속상해 죽어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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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? 엄마한테 혼나서 속상해 죽겠는데 지금 누구 놀려? 어? 어방이 형 미워 나는 잘해 버리고 그런건데 나 퇴근해지려면 운동을 열심히 해야돼! 어제 배운 태권도 다같이 한번 해볼까? 네! 자 준비! 시작! 하나 둘! 하나 둘! 하나 둘! 우와! 자 이번에는 다리, 힘, 일으니! 자 놀이터까지 누가 먼저 뛰어가나? 시작! 나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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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누가 먼저 뛰어가나? 아이고! 아이고 머리야! 아이고 머리야! 어? 할머니! 제가요! 튼튼해지는 방법 알려드릴까요? 뭐야? 네네네! 그런 게 다 있어? 아! 그럼요! 절 잘 따라하세요! 준비! 으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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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이번엔 도련타지! 아이고! 빨리 닫혀! 아이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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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야! 아이고! 아이고! 아이고... 아이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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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머니, 괜찮으세요? 아이구 얘들아! 아니 어벙이 왜 이러냐? 왜? 어벙이 때문에 큰일 날 뻔했구나.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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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심히 가세요! 할머니, 할머니! 아이고 아이고! 어? 무슨 일이야? 어벙이 얘 또 사무쳤어! 쟤는 하는 거 제대로 하는 게 없냐? 얘들아 어벙이는 우리 친구잖아. 어벙이가 잘못을 했어도 우리는 용기를 붙여다 줘야지. 이렇게 뭐라고만 하면 되겠니? 그쵸 친구들? 네! 알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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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그럼 어벙이 앉아! 앉아! 앉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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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자 그냥 어벙이 앉아! 과연 어벙이를 향한 저 마음 끝까지 갈까?! pping up